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수다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공부는 잘 되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있는게 오히려 여러분 피서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어디 휴가 간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스카를 바꿔보겠다는 친구도 있고, 공부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스넘프가 온 친구도 있고,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사실 힘든 시기고요. 제가 전 퀘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 좀 신나는 배경음악이 들리실 거예요. 선생님의 100일 응원송에 밑에 깔리는 음들이에요. 오늘 약간 같이 이렇게 좀 신나게 한번 고민들을 풀어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8월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구모가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어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 영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영어보다 더 다른 과목이 큰 고민이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치기보다 분석적 사고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분석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스로 채화가 돼서 나의 습관으로 딱 잡히도록. 그래서 모든 과목마다 나의 전략적 풀이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과목의 모든 문항마다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간다라는 여러분의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여러분이 채워하고 습관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하고 습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아 실마리를 잡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마리를 잡아서 그게 정말로 내가 채워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공부 시간은 영어는 정말 영어는 정말 10분씩 쪼개서 6번 공부하세요. 어떻게요? 아침 먹기 전 먹고 난 뒤 점심 먹기 전 먹고 난 뒤 저녁 먹기 전 먹고 난 뒤 여러분 이게 60분을 내리 공부하게 되니까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는 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문 한 개씩 10분을 잡아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 지문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풀고 계신 어떤 문제의 집에 문제든 간에 지문 한 개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접근법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접근방식이 정말로 제대로 먹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신선하게 기출로 시작하세요. 선생님 저 기출 외우는데요. 외워도 볼 때마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비기출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비기출 문제 중에 제가 예전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일 좋은 컨텐츠는 고2 모의고사예요. 또는 검증된 EBS, 수특 또는 수환 문제도 괜찮아요. 올해 것도 괜찮고 작년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면 뭐 하시면 되냐. 또다시 기출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짠. 자 그럼 여기서 기출은 뭐 23년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6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년도 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출은 뭐 9모가 될 수도 있고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서 해결이 된 것이 다른 데도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출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 후 하나씩 하나씩 두 개 또 밥 먹기 전 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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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죠? 6개의 지문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6개씩 지금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600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600개 지문을 분석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공부하잖아요. 당연히 1등급 나옵니다. 600개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그쵸? 맨날 문제 풀고 아무 생각 없이 답지에 있는 대로 구문 분석 정리한 거 뺏겨 적고 단어 해결적으로 단어 적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머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화하는 학습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도넛, 두 개의 도넛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미있는 건데 이거는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만들어봤어요. 이 컨텐츠를. 여러분 수능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94년도에 시작이 됐답니다. 그때 순서 문제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때는 순서 문제가 정말로 자잘하고 귀여웠죠.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가 어떠냐면 이래요. 귀요미는 커녕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94년도 수능과 23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문장. Most bike accidents are due to equipment failure. 자 대부분 우리가 자전거 사고는요. equipment failure. 장비가 결함이 있어서 나는데요. 두 번째는 날씨가 안 좋거나 세 번째는 부주의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부분을 보니까 확실하게 딱 들어오는 연결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If a bike does not have a good brakes. 자 브레이크가 좋지 못하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조명이 좋지 못하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자전거의 장비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요. 끝. 자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열이 됐죠. 이렇게 나열이 됐으면 나열된 순서대로 언급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맨 처음에 뭘 하고 싶어요? A를 하고 싶어요. 브레이크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A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이 다 나열된 뒤에 예시는 1, 2, 3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시를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C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전거의 장비들의 각기 다른 부품들은요. defective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장비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들어야 될까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C 다음에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Similarly는 언제 쓰느냐? 조명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답이 C, A, B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뭘 분석할까? 첫 번째, 예시예요.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니까 장비가 나와 있어야 장비 중에 하나의 예시인 브레이크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Similarly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리가 다른 예시에 적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다? 아, 예시 뒤에 쓰는구나. 그래서 예시 뒤에 추가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조명이 나왔어요. 날씨와 부주의는 그 뒤에 뭐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뭘 알게 되었느냐? 아, 연결사가 나왔을 때 예신의 사용방법, 그 다음에 Similarly의 사용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익혔다면 그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우리가 평가원이 만든 기출문제거든요. 얘는 구하기도 힘든 94년도 수능이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A fascinating species of a water flea exhibits a kind of flexibility. 자,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flexibility를 얘기할 건데 이 flexibility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표현들은요. 해석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우리 아까 자전거 결함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water flea, 뭐가 있어요? 물벼룩이죠. 물벼룩이라는 말을 몰라도 water flea구나.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시를 일단은 이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시는 곧 구체적인 대상이니까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번, B번, C번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와, A번의 첫째 줄을 딱 보니까 뭔가 앞에 trick 같은 게 나온 것 같아. 그러면서 뒤에 spines와 helmet 같은 것들이 나오네. 앞에 그런 말 없으니까 얘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 B번은 만약에 baby water flea, 앞에 나왔던 물벼룩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만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케이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예시거든요. 그 다음에 C번 가볼까요? 그래서 this plus three city, 이거 하고 싶은데? 앞에 이 단어 나왔으니까 this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C로 먼저 시작을 하고 C의 마지막에 환경이 나오니까 B에서 water구나 라고 해서 환경을 표시하고 여기에 helmet과 spine이 나오니까 A로 가가지고 아, 그 답이 될 수 있는 게 CBA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시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요. 지시어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뭐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예전에 정말 선사시대급에 해당하는 순서 문제에서 연결사의 쓰임을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 water, 그 다음에 flea 이렇게 썼고요. C가 제일 처음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water flea와 같은 종한테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ases 라고 했죠. 그러면 water flea 말고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또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또 다른 예시예요. 또 다른 예시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를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B를 딱 보면 if가 나왔어요. 아, 이게 구체적인 예시구나. 그래서 water flea 라고 하는 물벼룩은 뭐가 있느냐? 어, 성체가 되는데 물 속에서 자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호가 있대요. 어떤 신호가 있냐면 물벼룩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있다는 신호가 잡혀요. 그러면 이 baby water flea는 어떻게 하느냐? 헬멧과 스파인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defend, 방어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 경우에는요. 화학적인 신호가 없어요. 포식자가 있다는. 그러면 뭐 하지 않아요? 이런 장비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뭐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뭐한다? 방어하려고 L을 쓰고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방어하지 안 한다. 안 함. 아무것도 안 해요. 됐죠? 그게 B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A번 보시면 그거 되게 영리한데 왜냐하면 이런 방어 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코스트리 아주 아주 뭐다? 비싼 에너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요. 물벼룩이라고 하는 애는요. 에너지를 씁니다. Need it to produce spines and a helmet when it needs to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방어를 해요. 자, 그래서 B 다음에 뭐다? A가 나오면 이거는 물벼룩의 방어 기지예요. 필요할 때 방어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C에서 이 필요할 때 방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this plus this city이라고 해서 가소성 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보는 this plus this city는 단어로서 매칭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매칭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번식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됐죠? 그리고 물벼룩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에 보시면 뭐가 되느냐? 다른 경우도 많아요. 자, 그다음 많은 종들이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따라서 plus this city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생존의 말이죠. 만약에 환경 자체에 변수가 많다면 그 환경에 맞춰서 준비했다가 안 했다가 준비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으니까 뭐다?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뭐가 느껴지느냐? 예시 다음에 또 다른 예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개념이 나오면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재진술을 해요. 그게 바로 예시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그와 같은 개념을 다른 곳으로 확대하거나 확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거 밑에 나온 문제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확대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스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싶다. 그러면 각 선생님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적합한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로 나에게 잘 채워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월의 수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매일매일 데일리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깔려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루의 영어 시간 루틴은 10분씩 6번 공부해도 되고 20분씩 3번 공부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딱 나는 이제 영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되면 그 토막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한 만큼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으로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다면 내가 평상시에 훈련을 60 정도 해왔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아무리 낮아도 여러분이 60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80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컨디션이 아무리 떨어져도 8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100을 받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해둬야 내 컨디션이 떨어져도 100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까지 공부하는 게 바로 나의 최저 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것이 나의 최저 점수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맞으려고 욕심을 내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이제 살짝 미뤄두고 실행으로 옮길 때가 8월이 아닌가 싶어요. 8월의 수다는 8월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모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또 이제 수다를 열심히 떨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남긴 수다가 여러분의 8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